안녕하세요 시곤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에라 12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2장에서는 선지자 나단이 다잇을 책망하는 장면과 다잇이 회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잇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잇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다잇이 바세바와 우레아를 포함한 병사들을 죽게 한 죄를 지은 지 1년 정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이유는 다잇의 완악해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기를 기다리시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2절입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 말은 우레아와 바세바 간의 애정관계를 표현한 말입니다. 4절입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메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잇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놓아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잇은 우레아 및 그의 병사들을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으므로 제가 더 막중할 것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내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내배를 갚아주어야 한다는 것은 도둑질에 대하여 율법이 규정한 배상기준입니다. 7절입니다. 나단이 다잇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잇의 범죄는 친히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배반한 배음왕덕한 행위입니다. 8절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잇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잇이 과욕을 부려 죄를 범한 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다잇의 죄의 성격에 대하여 정확히 규명하신 사실을 통하여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죄의 동기와 원인까지도 간파해 내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통찰력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은 다잇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훗날 암론의 죽음 압살롬의 반란 사건과 그의 죽음 그리고 아도니아의 죽음을 통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1절입니다. 여왁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압살롬이 다잇에게 반역한 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잇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한 사건으로 인해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잇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잇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바세바 사건으로 인한 회개의 시가 시편 32편과 51편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잇의 죄를 사유해 주신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 다잇의 죄의 열매인 아이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이의 아내가 다잇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알른지라 다잇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강구하되 다잇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이를 칠 때 다잇이 괴로워하였기에 결국에는 다잇을 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잇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7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잇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합니다. 다잇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잇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잇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우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잇이 땅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겸손하게 그대로 받아들인 신앙적 행동일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여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잇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솔로몬은 바세바가 다잇에게 낳은 넷째 아들인데 죽은 아이에 이어 태어난 것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 하나님께서는 다잇의 행동여부와 관계없이 다잇과 맺으신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요합이 암몬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라빠성 함락 사건이 솔로몬의 출생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기에 이 책은 연대기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건이나 주제별로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요합이 전령을 다잇에게 보내 이른데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걸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이 말은 다잇에 대한 요합의 충성심으로 볼 수도 있고 요합이 다잇에게 신임을 얻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잇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라빠는 예루살렘에서 약 70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성읍입니다 30절입니다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잇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잇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라빠 왕의 왕관의 무게가 34kg이기에 그의 왕관에서 보석만을 빼서 다잇의 왕관에 부착한 후 이를 머리에 썼을 것으로 봅니다 31절입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줄과 썰의 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선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잇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다잇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레아와 병사들을 죽게 만든 죄를 범함으로 다잇과 바세바가 낳은 첫아이가 죽게 되었고 암론의 죽음 압살롬의 반란 사건과 그의 죽음 그리고 아두니아의 죽음 등 이후에 다잇의 삶이 순탄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잇이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은 것은 다잇과의 언약 때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